박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성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지금 중국은 시진핑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듯 합니다. 순정차이, 우리말로 손정제 충칭 당서기가 실각했죠. 중국말에 쌍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쟁해진 시간과 장소를 놓고 바로 구속수감하는 것을 쌍규라고 합니다. 공산당 직접감찰부가 조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얘기에 쌍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당직과 공직을 동시에 내려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 지은 죄를 탈탈 털겠다는 의미죠. 이런 작업을 그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곽성곤 중국공안부장입니다. 출신이 경찰이냐고요? 군이냐고요? 아닙니다. 민간인 출신입니다. 중국 최대 알림융회사 대표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진핑 주석이 왜 끌어다가 공안부 최고 수장에 앉혔을까요? 추진력과 돌파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도 경찰도 반드시 군 출신, 경찰 출신이 해야 한다. 선입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건 국가고, 그런 인재를 받아들이는 건 국민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바로서야 경제도 돌고, 사회와 윤리, 도덕이 바로 서는 거 아닐까요? 뉴스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2,500원이었던 담배 한갑이 2015년 4,500원으로 올랐죠. 누가 올린지 저는 압니다. 누가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가격 올리면 판매량 줄고 흡연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 증세였습니다. 이어서 소주값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다시 내리겠답니다. 올렸다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놓고, 장면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군함도 영화 개봉했죠. 실제 이 섬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 반성하는 독일을 보면 화가 치밀죠. 2부에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책의 저자인, 경희대 호마니타스 칼리지, 김민철 교수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7명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내려졌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아이고 얼굴이 피겠습니다. 위정제만 인정되면서 석방됐죠. 집행유예 2년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오늘 판결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세냐 증세냐 정치권에 불이 붙은 세금 논쟁, 경양신문 경제부의 박범율 기자와 함께 경제는 바로 여기야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담배값을 2,500원 하던 걸 4,500원으로 올리자고 한 사람은 제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담배값 다시 내리자 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한홍입니다. 네, 지역구가 창원이시죠? 창원 마산입니다. 창원 마산이시군요. 네. 창원 마산지구 같으면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시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민들이 많이 살죠. 그렇죠. 서민들이 마창진으로 통합이 되었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왜 인터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지 아마 아실 것 같고 또 윤한영 의원의 순수한 뜻을 한번 이해를 하고자 하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머리끌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 질문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로 했던 기대한 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도 2014년에 논의가 될 때도 담배 판매량이 줄고 금연 효과가 나타나서 국민 건강에 증진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담배 판매량이 대부분 다 원상 회복이 되고 담배 판매 감소를 통한 건강 증진 효과보다는 결국 서민에게 부담만 되는 정세 효과만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또 홍보를 국민들에게 다 했었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약 한 달 가까이 이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이미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거에는 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 발의하신 거다. 이래야 하면 되겠습니까? 윤환호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당시에 우리 홍준표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고 또 정책을 한번 약속한 것을 실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도 사실 2,500원에서 4,500원 올릴 당시에도 전문가분들은 올리려고 그러면 한 만 원 정도 올려버려야지 이게 담배를 끊는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 2,000원 가지고는 결국 효과가 없을 것이다. 증세만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담배 세수가 올해 12조란 말입니다. 예상되는 게.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대선 과정에서도 이게 결국은 처음에 추진했던 정책 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 정책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내구적인 자기 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인데 계속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 그것도 하나의 정치 혁신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미 우리가 대선 공략으로 내세웠고 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기에 세입 부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한 1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매년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담배세를 갖다가 2천 원 인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2천 5백 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예산 정책 178조에 대한 그림은 다시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서민부담을 줄여주자.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나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1월에 대담집을 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묻는다. 거기에 보면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절세는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미 또 우리가 2014년 담배값 인상 논의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은 다 담배값 인상에 반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지금에 와서 담배값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원상 회복하자 하니까 지금 와서 다시 그러면 반대를 한다면 그건 내가 하니까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우리 정치권도 이제는 정책을 보고 판단하자. 이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정치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자들에 대한 소득 5억 이상 연소득 5억 이상의 부자들에 대한 정세 그리고 법인세의 이민박 정부 당시에 원점으로의 회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민들에게 만약에 소득주도성당의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하나의 경제지침 방향을 잡았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 한국경제에 대한 같은 고민이시라면 소득주도성당이다. 그러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오히려 낮춰주는 그런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없으실런지요. 그렇죠. 이 담배값 인상이라는 게 결국 서민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서민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보이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부분은 판단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제 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전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뿐 아니라 기업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거기다가 대기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세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힘이 있는 자로부터 힘 없는 자에게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세금을 부담 올린다. 법인세를. 이것은 거의 대부분 협력업체의 증가가 될 뿐 아니라 또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린다면 대부분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의 대기업 법인세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대기업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대기업군 한 여덟 분인가 일곱 분하고 식사하고 간담을 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워낙 훌륭한 분들이 인재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연구소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증세와 감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견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체계적인 안이 나올 수 있고요. 공무원 수 증가한다는 말씀 이거는 증세 효과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올려서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이 좋은 건지 또는 세금을 맞춰가지고 우리 서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바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좀 더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는 고쳐져야 될 사항입니다. 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보내주신 글이니까 8037번님 저 흡연을 합니다. 하지만 담배값이나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55405번님 자유한국당에서 펼치시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이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모습에서 조금 실망하신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정책효과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담만 챙기니까 잘못되었다. 다시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신선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시면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윤한우 의원께서 또 유류세 문제도 한번 고민 중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대선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cc 미만의 우리 서민들이 주로 타는 자동차에 유류세를 50% 인하하자. 그렇게 되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한 400원 정도. 경유차는 한 300원 정도. 또 LPG는 한 120원 정도. 이렇게 인하되는 효과가 바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약으로 추진할 때도 이 자동차에 기름에 붙는 유류세가 1974년에 특별 소비자로 도입되었거든요. 그때는 자동차가 우리가 타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샵 그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자동차 등록 대수 18만 대였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200만 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것이 바로 서민들 가치분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모습은 새로운 모습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60%를 넘었다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줄었죠. 이 문제를 좀 고민하는 건 분명히 자유한국당에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또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담백감이나 정책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발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당론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아마 당론으로 채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거기다가 우리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대선 과정에서 이것을 내걸고 캠페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다시 없던 일로 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8719번님이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에 내렸었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인해서 국내 투자, 비정규직, 정규직, 청년 실업 감세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수출이라든지 무역이 얼마나 많이 확대가 되고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이 지금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께서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세세히 알려드리고 설득시켜드릴지는 그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아마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인터뷰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윤한옹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